뭐지? 이거 희한하네, 심오하네. 이건 얘가 가진 기억이 아닌데. 수업에 아는 롤스 입원에 전화할때는 그리고 로즈에 전화됐는데, 그 appropri姐, 그리스는 어디있지? 그리스마트는 어디있지. 그리스마트는 있나! 그리스마트는 어디있지? 그리스마트는 어디있지? 그리스마트는 어디있지. 그리스마트는 어디있지. 그리스마트는 어디를 찾을까? 뭔가 다른게 있나? 어어어억 엄마, 아빠, 자기겠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거요? 그 의자 왜 다 취했어? 뭐가 있나본데 다시 돌아가면 빨리 뛰기가 안되서 너무 답답합니다 뿌려진 떡밥에 비해서 지금 왜 이 여자가 납치됐고 그걸 모르겠어요 아, 아, 저걸 이제 발견하다니 어디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를 찾을 수 있겠지 믿을 수 있겠지? 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지? 전화기 전화기 안 Ros 저는 가보야 로즈 악 v intelligent 악 v intelligent 로즈가 로즈가 이제 이해ogue 그녀, 그레이스 아, 이제 풀린다. 아, 이제 풀린다. 그리스 람쥐이었어. 네. 미스터 블랙. 그녀는 죽을 수 없었거든. 그리고 너는 알고 있었어. 너는 내가 모든 것을 통해 내가 그냥 말해 주신 것을 찾았다. 아, 그거는 내 맘에 있는 것 같지? 이리, 이리... 내가... 그녀... 너... 아니, 블랙. 내가 말하지 못했어. 기억을 안했을 거야. 기억을 안했을 거야. 무엇인은 알아들 거야. 왜, 그녀 이름을 말했을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블랙. 그레이스가... 그녀가 집사됐다. 램지의 제기력을 제공했다는 건 당신의 제기력! 당신은 당신이지? 당신의 램지! 아빠라? 아빠라? 그리고 이를 하시면, 내가 약한 환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장소입니다. 저는 당신의 단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할 수 있으나, 당신의 생명을 할 수 있으나, 하지만 당신의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여기, 당신의 정보가 하나의 장소입니다. 그의 자신의 헹구점이 당신은 당신의 위치에 rattled 당신의 그룹을 구입하려고 당신의 전체, 당신의 경험을 지켜줍니다. 로즈. 로즈를 찾아야 돼. 그 죽은 그 녀석이랑 아까 계속 대화했던 개말이야. 솔직히 그 여자애가 죽은지 안 죽은지도 모르겠어. 지금 사건에 열쇠가 아무것도 안 풀려요. 또 왜 안 열리는 거야, 이건? 다른 길이 있나? 어? 컴퓨터. 아무것도 안 내는 컴퓨터. 길이 존나 많아요. 하지만 저는 길치가 아니... 내가 여기서 나왔거든? 야, 이 새끼야! 어차피 이거 영어 읽어도 모른단 말이야! 말로 설명해줘도 모른단 말이야! 여기서 나가게 해줘! 시X 사전이라도 두둔 가. 야, 이 나쁜 새끼들아. 이거 조선... 맞아, 소용 없단 말이야. 얘네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른단 말이야! 이 자식들아! 시X... 과거로 간다! 과거로 간다! 과거로 간다! 어? 여기 거긴데? 카라동과 그놈이 죽었던 거기 아닌가? 나, 이 싹... 왜 이렇게 해야야? 로스 앳킨스야, 로세 앳킨스. 볼 후, 이 청아준이 있었구나! Why, 그대가 그의 모든 걸 다 사야되고서 먹으러 말하는 걸 주겠지? 오케이... 그리고 너의 들과의 끊임을 못 찾아봐. Mr. Black, You've got there to know. 얘가 누구한테 고용됐는지 몰라! 얘는 기억을 잃었으니까... 얘가 누구한테 고용됐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야... 이른 것... Q. 왜 거기 가서 데이터를 지웠는지 아, 네. 홀워드 세메트리에요. 저는 바랍니다. 판도라가 여기가 왔으면, 너희도도 알아요. 그리고 너희도 알아요? 로즈랑 사적이니, 로즈랑 저희도 사적이기 바랍니다. 로즈랑 사적이니 여기가 또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가? 뭐지? 이 소리 뭐야? 어딘가 증거가 있는데 두 개, 그럼 여긴 아니고 어디지? 두 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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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다. 로즈? 로즈, 로즈? 로즈? 특히 너희들과 로즈하고 블랙하고 아는 사이였네 로즈, 아더. 내가 그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너는 이제 죄의 가능성이예요 도움이! 불안해! 안녕, 블랙 죄송합니다 너무 위험해 지진 hustler 안들기지 더 이상 가만 놔두지 못하겠는데 모두 끝이라고 이 상자는 뭐야 총? 총을 왜 주지? 뭐야 이건? 아 저기 사람들 있구만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없네 아 이거 너무 불편해 적외선 카메라를 좋아 소리 안 나야 되니까 소음기로 다시 바꾸고 여기 놈들 다 죽여버린다 두놈인데 둘이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냥 지나가게 좀 애매한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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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사람을 죽일수록 시뮬레이션이 붕괴되는 건가? 적외선으로 봐야 돼 아 찰씨 왜 뜬금없는 BGM은 이거 뭐야 잘 지ubest 처음이 다م의 막내자 constern fundament 물론 만약 지역까지 이제 갈енным being aie 그들을 emple어는 가장 좋은 밤 그는 그룹이 lig라는 마음을 모르지 그는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저기있는 곳 아아악 깜짝이야 아아 저기있는 곳에 항상 길이 있다 그리고 저 핸드백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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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커브건 좋아, 둘 남았지? 나오면 바로 죽는다 어어어어! 아, 죽을 뻔 됐고 이제 마지막 하나 ек на 5.45 트림 와, 깜짝이야 이것만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brinc 이게 의미가 아니냐 로즈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지 밤도라의 마음이 더 위험한 상황을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지, 블랙? 네. 죽을 수 없지? 진짜요, 블랙. 너의 마음이 숨을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 이 상황이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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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지금 뜬금없는 음악 계속 나오고요. 뭔지 모르고요. 지금 브금이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저기있군. 어, 저거 저거는 질퍼를 필요하면, 너가 가면 되잖아. 너의 정신차는 질퍼를 할 수 있잖아. 진짜? 너 여기 일을 할 수 있어, 아니, 질퍼를 할 수 있어. 무슨 질퍼를? 나한테 가고 있어. 아 진짜 들키면 이 노래가 나오다니 와 이런 미치 코비게임을 봤나 정말 대박 갓게임 음악이 끝난 거 아닌 거 보면 저기 어딘가에 더 있다 와 길은 제대로 찾아가고 있다 저 집이다 저 집 적은 더 이상 없지 아 이 총이 훨씬 좋네 적은 없지 어 내 커브건 내 커브건이 없어졌어 아 여기 있네 아 커브건이 없어졌어 아 커브건이 있네 저 젠장 여기로 어째 들어가지 마지막에 봤던 것이 여기다 아 여기구나 그래서야 핸드백이 여기 있었던 거야 네가 그레이스 납치하고 나 총 훔치게 만들고 젠장 아 이 족 됐네 이 침대에서 다 좋아할 수 있다 지문? ciert 지문 지문을 찾는다 그러려면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적외선으로 지문이 보이겠냐? 아 보인다 근데 순서가 2, 4, 3입니다 좋아 새로운 메시지 말해주려고 했는데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도대체 어쩌란 거임? 나는 진실을 알아야겠다 추리의 제왕인 공방장이 여기도 열리지가 않아 부금이 몽환적인 것이 비밀번호를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어요 어딘가 비밀번호에 대한 단... 어어 닫아버리면 어떡하지? 뭐... 또 여기야? 또 여기야? 이런 진짠 어퓨터 어퓨터 로즈 Sta- Ahh 데서스스 어패자 너 너 털지 모자 네 아 네 아 도와 Be- 아 다 이건 좋은 여기가 여긴 너의 부족 하지만 이런 이것은 프라그렌들이지만 기억은 없지만, 계속해 주시옵소서. 왜 안열리지? 뭐지? 이렇게 보안이 허술할 리가 없는데 이게 누구야? 이건 제 기억이 없어. 아니, 블랙. 이건 제 기억이 없어. 너는 포커스하고, 너의 환경에서 조절해야 돼. 포커스는 뭐지? 내가 무슨 일이 있었어. 로스에 관한 것만, 판도라가 그 다음에 얘가 쓰고 있는 판도라라는 VR이 들어봐. 얘 기억만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왜 우리에게 말해. 가게. 당신을 뒤에서. 제시스. 로스, 여기 뭐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냥 기다려. 블랙에게 조절했을 때까지. 저에게 조절했을 때, 로스, 조절을 하지. 램지, 램지가 그러니까 로즈랑 바람이 난거야 그리고 로즈는 블랙이랑 아는 사이였고 그리고 그레이스를 납치한건 로즈였고 지금 이렇게 된거 같은데 그리고 얘는 지금 의도적으로 램지한테 접근한거 같고 엘리베이터 잠깐 전기과인 제가 봤을때 2000와트와 5000와트가 되야되는데 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요 전기 전자 자격증 2개를 가지고 있고 MCSU와 MCP를 섭렵한채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뭐지? 됐습니다 그러면 8000와트가 되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려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려면 미래로 말입니다 흠 주제 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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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판넬이 세번째가 맞고 곧 또 벗친 이게 반대로 봐야 되나? 곧둑과 곧듬을 посещ한 곧듬의 세번째가 맞고 좋아 그래도 문이 안열려 어? 내가 안했다 내가 안했다 내가 안했다 내가 안했다 내가 안했다 내가 안했다 여기서 30분만 더 헤맸으면 이 새끼들 좋네 욕했을거 아니야 편집 잘해라 야 알았어? 내가 안했다 야 봤냐? 이 전기과의 위험을 어? 좋아 좋아 좋았어 어 뭐야 이건 전기과의 위험이다 지금 방금 지나간거 봤지 저놈이야 저놈이라고 ow How, howard at the backings listen we've been a complication we've had to neutralize black it won't change a thing Jesper just read this through and you'll still get the Pandora well it seems like you have no choice but to trust me i have to go 내가... 내가 도착할게 뭐하니?